한국연연맹에서 와서 연날리기를 합니다. 오늘 연체험하고 사진찍을 분들은 좋은 모양새 될 겁니다. 부산시민 여러분, 관광객 여러분, 한국연연맹에서 연날리기를 시연합니다. 좀 있으면 또 많은 연이 뜨는데, 오늘 대혼대에서 연날리기 국제대회도 있는데, 오늘 시범으로 합니다. 연이 첫 번째 연이 뜨면 한 연이고요. 연이 두 번째 뜨면, 그렇습니다. 일본연도 있고, 미국연도 있고, 한국연도 있는데, 꼬리를 제일 잘 흔드는 연이 한국연이랍니다. 무섭게 이기고, 놀래가지고 마이크가 안 되죠. 음악을 넣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연체험하실 분들은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. 연을 날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대단합니다. 연이 지금 몇십 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, 대단합니다. 박수를 치면 더 많이 올라간답니다. 박수를 치면 연 개수가 달라진답니다.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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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합니다. 연이 지금 한 몇십 개 되는데, 대단합니다. 꼬리가 떨어진 연도 있네요. 하하, 하하나? 오, 고마움을 치고 있습니다. 하필하러, 대단합니다. 아, 하필할 때, 대단합니다. 하필할 때, 대단합니다. 하필하필하러, 대단합니다. 아하필하필하필할 때, 대단합니다. invit어, 대단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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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